오늘은 부가티베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티베이론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차량 중간으로 최고속도는 304.77마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차는 8LW16 엔진을 사용하여 60마일까지 단 2.5초만에 가속할 수 있습니다. 부가티베이론의 성능은 세계적으로도 뛰어나며 속도, 가속력, 그리고 디자인 측면에서 많은 차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부가티베이론은 고성능 차동차의 상징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열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량은 고가의 차동차로서 고객층이 제한되는 실정이며 고속 차동차의 운전에는 상당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통해 고속, 차동차에 대한 안전 및 운전의 책임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부가티베이론과 같은 고성능 차동차는 뛰어난 기술력과 디자인으로 많은 이목을 끄는 반면 그에 따른 책임이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운전자들은 안전한 운전을 통해 차신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의 안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부가티베이론은 우리에게 고성능 차동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으나 운전에 있어서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둬야함을 기억해야 합니다.